8개의 강력한 톱날의 위력으로 굵은 나무같이, 잣나무같이 대나무도 깎아내는 강력한 철삭력 잔풀이 무성한 커다란 풍분도 순식간에 빠르고 안전하게 벌쳐 높이가 5mm 이하로 낮아서 넓은 정원 잔디도 짧고 푸르게 깎고 톱날이 튼튼한 특수 강철 소재로 억새풀 및 직농쿨 잔가지도 불감김 현상 없이 쓱쌍! 8개의 스프링 탄성력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격벽 예초작업도 더욱 안전하게!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뉴 도도왕! 굵은 나무같이, 대나무도 깎아내는 강력한 철삭력 이렇게 강력한데도 돌이나 병같은 이물질이 튕겨 날아가지 않고 밀쳐지는 안전성! 그 비밀은 특허받은 충격 흡수식 안전날 방식을 적용! 큰 돌이나 벽면에 부딪혀도 충격을 흡수해줌과 동시에 톱날이 본체 속으로 쏙쏙 숨어들어 돌이 튕겨 날아가지 않고 밀쳐져서 안전하게 예초작업 가능!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때리지 않고 깎아내는 톱날을 적용해서 안전하고 흙먼지, 분진이나 작은 돌이 잘 날리지 않고 잘 잘리고 큰 돌이나 벽면에 부딪혀도 칼날이 속속 숨어드는 과학적 안전시스템 적용! 튼튼한 특수강철 소재 톱난로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 잔풀이 무성한 거대한 동분도 순식간에 넓은 정원 잔디도 짧고 고르게! 호랑이나 굴곡진 것도 깨끗하게! 불당김 현상 없이 쓱싹! 격벽 코너 쪽 예초작업도 더욱 안전하게! 불이 있는 어느 곳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시중에 유사품이 많습니다! 특허받은 제품! 8톤날! 8톤날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